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게 뭐야? 신기하게 생겼네? 너희 이게 뭔지 몰라? 응, 처음 봐. 뭘 것 같아? 맞춰봐봐. 응, 뭘까? 알겠다. 이리 줘봐. 이거 모자야. 머리에 쏙 쓰는 모자. 아유, 지금 엄청 웃겨. 이유 머리에 꼭 맞긴 한데 모자는 아니야. 하긴, 모자라고 하긴 막대기가 좀 걸렸어. 쪼이 생각은? 이거는 나무 높이 달려있는 과일을 따먹는 바구니야. 맞지? 아니, 쪼이도? 땡! 에이, 그럼 뭐야? 자, 봐봐. 흠, 뭘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딩동, 딩동, 딩! 이건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잡는 잠자리채야. 잠자리채? 하늘에 있는 잠자리를 이거로 잡으면 되겠다. 어? 근데 잠자리가 어떻게 생겼지? 잠자리채가 문제가 아니라 잠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다. 오늘은 잠자리로 변신하는 거야. 좋아! 자, 그럼 다같이 뿡뿡 동물체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물로 변신! 뿡뿡 동물체조!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변신하자 동물로 변신! 어떤 동물이 돼볼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헤이, 헤이! 몸도 뿡뿡, 마음도 뿡뿡! 동물이 되어보자. 뿡뿡 동물체조! 뿡뿡 뿡뿡!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물로 변신! 뿡뿡 동물체조!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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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숲속에서 잠자리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잠자리 일동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동작. 양쪽 날개 쫙 펼치고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잠자리처럼 하늘 높이 점프. 한 번 더 하늘 높이 점프. 두 가지 동작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날개 쫙 펼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늘 높이 점프. 하늘 높이 점프. 자, 이 두 가지 동작 우리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그럼 건강하고 튼튼한 친구들이 되는 그날까지 뿜뿍 동물 체조! 푸른 하늘 품을 누비며 윙윙윙윙 비행을 한다.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윙 비행을 한다. 동그란 안경 쓴 하들리 비행사 날씬한 고리로 더 높게 윙윙윙윙 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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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윙 비행을 한다. 야, 야, 렛츠 고! 레디, 셋, 고, 고! 고글리스, 고, 고! 하늘 높이 누비는 멋쟁이 비행사 잠자리! 레디, 셋, 고, 고! 고글리스, 고, 고! 하늘 높이 누비는 멋쟁이 비행사 잠자리! 둠둥, 둠둥, 둠 gradually 구른 하늘 구름을 누비며 윙윙윙윙 비행을 한다.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윙 나는 삼자리! 구름 안에 구름을 누비며 윙윙윙윙 비행을 안 닿혀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 나는 삼자리 동그란 안경 쓴 하늘이 비행사 날씬한 꼬리로 더 높게 윙윙윙 둠찌둥치 둠찌둥치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 나는 잠자리 요요 렛츠고 레디셋 고 고 고글리스 고 고 하늘 높이 누비는 멋쟁이 비행사 잠자리 레디셋 고 고 고글리스 고 고 하늘 높이 누비는 멋쟁이 비행사 잠자리 양쪽 날개 멋지게 펼치고 윙윙윙윙 나는 잠자리